트로트 소녀, 오유진 스토킹, 징역 1년 구형, 가해자의 진실은? 오늘은 트로트 소녀, 오유진 씨를 스토킹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 결과와 그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징역 1년 구형,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은? 지난 5일, 오유진 씨를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 가해자의 변면과 피해 사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오유진 씨를 자신의 딸로 착각했다고 변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유진 씨의 소속사는 A씨가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 씨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는 등 심각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충격적인 진실, 가해자의 과거.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과거,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서 오유진 씨의 친부라고 주장한 사실입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DNA 검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4. 사회적 책임과 경각심. 오유진 씨를 향한 스토킹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5. 선고 공판 결과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